아주 오랜 옛날, 아프리카는 평탄한 우림 지역이었습니다. 초기의 인류는 나무위에서 살았습니다.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다녔죠. 약 800만 년 전, 맨틀이 대류하며 지각을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생긴 것이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입니다.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. 지구대에 가로막혀 비구름이 건너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. 비가 내리지 않는 쪽은 건조한 사바나 기후로 변했습니다. 나무가 줄어들자 나무위에서 생활하던 초기 인류는 땅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. 그 중 몇은 생존을 위해 길게 자란 풀을 헤치고 직립을 시작했습니다. 서툰 걸음이었지만 인류 진화에 있어 위대한 첫걸음이었던 셈입니다. 인한 사툰 걸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